어 광고 이거 어저께 그 저기 네이버 뉴스 보다가 그 저기 뭐지? 어 어? 혜진 팬티 보내주세요 하고 그거 그거 클릭했다가 지금 이거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코데스 컴바인 거 어? 그래서 어? 혜진 팬티 보내주면 새 거 주나 해가지고 그 클릭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뜬 거 아니야 임마 아침에 뭐 사람은 그거 왜 이렇게 어? 이게 미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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